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 입니다 오늘은 얼굴 피지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서 분비되는 피지를 왜 우리는 항상 제거를 하려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고 얼굴 피지를 본격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지는 굉장히 피부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가꾸어 주는 보습 역할을 하는 피지는 피지선에서 분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루에 1g 에서 2g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이 많지만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피부에서 그리고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성 피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돼서 피부가 기름기로 번들번들 거릴 때 대부분 지성 피부 분들은 피지를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피지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는 피부 표면에서 공기와 마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화됩니다 이렇게 산화된 피지는 알칼리성으로 변화를 하는데 피부가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화하면 피부에는 자극이 유발됩니다 왜 자극이 유발되냐면 이 알칼리성 같은 경우에는 비누와 클렌징 폼의 pH 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할 때 비누 거품이랑 클렌징 폼 거품을 얼굴에 방치하면 피부가 따가운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지가 알칼리성이 되기 전에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적당량의 피지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서 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을 통해서 씻어 주시면 깨끗하게 기름기를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종이를 활용해서 닦아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이 사실 일시적으로 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피지는 자연스럽게 다시 분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꾸준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을 조절하실 수 있고 화학적으로 각질도 제거하실 수 있고 피지를 녹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실릭 애씨드라는 성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질도 제거를 하고 피지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을 활용하면 각질과 피지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부가 매우 민감한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매우 약화된 상태에서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우선 사용하지 말고 우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개선을 한 다음 강화를 한 다음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오히려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미리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하고 혹은 페이스 오일을 적정량 사용을 하게 돼서 피부 컨디션에 따라 선택을 하고 오일을 발라서 얼굴 피지가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얼굴 피지를 제거하는 방법보다는 얼굴 피지가 조금 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사실 잘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피지 조절을 위해서 약을 드시는 것인데 사실 피지 분비가 굉장히 너무나도 심하고 과도하게 많은 양의 피지가 분비되는 경우에는 피지 조절을 위해서 약을 드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의약품을 복용을 하실 수 있고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경구용 이소트레티노인은 여드름 약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여드름 약으로 피지 제거를 위해서 복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양한 얼굴 피지 제거 방법 중에 내 피부에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맞는 방법을 찾고 피부 타입이나 피부 컨디션에 맞게 제대로 활용을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피지를 제거할 때 비로소 건강한 피부를 가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피지 제거 고민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